유황 유황 고고신 컴퓨터의 조립직원 김티재입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 상담을 위주로 받아주시는 회장님 이렇게 모시고 같이 와봤는데요. 오랜만입니다잉. 우리 맨날 보잖아. 오랜만이라고 해 그냥 좀. 여러분은 오랜만. 자 그래서 오늘 촬영한 날짜가 10월 31일. 다음 주 바로 7일 뒤인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친구가 한 명 나온다고 하는데 회장님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CPU. 가장 많이 팔리는 CPU 원탑. 사실상 78X3D. 워낙에 여기서 조금 더 가성비로 가면 라이젠 7500F. 두 가지가 거의 메인으로 나가지 않나. 그래서 이 7800X3D가 현재 진짜 막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주문이 들어와. 그럴 정도로 인기가 너무 높은데 이 7800X3D의 후속작품인 9800X3D가 다음 주에 나온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들고 있어요.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9000번째 시리즈. 오늘 회장님 좀 아시는 거 있어요? X3D 모델은 정보가 아예 없고요. 제가 아는 9000번 때는 9700X. 끝! 현재로서는 78X3D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회장님이 좀 9700X라든지 아니면 7500F 이런 제품들을 좀 밀어줬거든요. 그런 상황인데 이제 슬슬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800X3D라는 제품에 대한 성능이 유출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다뤄볼까 합니다. 이 하드웨어 쪽에서 뉴스들은 보면은 보통 출시하기 한 2주 전쯤부터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길게는 3달 전부터 약간 쬐끔쬐끔씩 나와요.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갖고 올 만한 것들 갖고 와봤어요. 출시 언제 하냐? 9000번 때 3D가 나온다. 11월에. 까지는 저도 정보를 알고 있는데 9800X3D만 나올 것이냐 그 윗부분이나 그 아래 것까지 나오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긴 하거든요.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볼 거는 아무래도 X3D 모델이다 보니까 게임 성능을 좀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아. 자 여기 보면은 그리프 되게 보이죠? 파크라이 6라는 게임이 있고 섀도우 오브 툰레이더 그다음에 블랙 미스 우공 이제 각각 비교를 한 거야 이게. 9800X3D랑 9000번 때 X3D 모델을 이렇게 놔뒀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. 한 5.6%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. 특히 발적화 게임. 그래도 여전히 성능 향상은 좀 클 것이다. 취덕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 중에서는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. 무조건 게이밍 킹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게임 성능에서는 막 그렇게 개쩐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.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작업적인 부분에서 9700을 많이 나갔었으니까 3D도 작업적인 부분에서 또 영향이 있을까? 보이신 영상 이제 옛날 영상도 보면 나오지만 논 X3D 같은 일반적인 7700X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게임보다는 작업이나 멀티코어 성능이 좀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X3D는 멀티코어 성능은 좀 떨어지고 일반 모델들은 멀티코어 성능이 되게 좋아지는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3D 하면 나오는 블렌더인데 이 블렌더에서 9700X를 10% 넘게 이겼습니다. 작업도 좋아지고 7000번 때 대비했을 때 한 20% 정도 멀티 성능 싱글 성능이 좋아졌다. 이게 아직은 싱글 성능은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. 멀티 성능만큼은 어? 조금 많이 올랐다. 사실 게임적인 부분은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다면 작업에서는 체감이 좀 될 강성이 높다라는 때까지 보는 거네? 생각 없이 983D 사면 되는 거 아닌가? 작업하고 게임하고 둘 다 하는데 9700이나 인텔로도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죠. 나와봐야 알겠지만 작업도 같이 좀 챙긴 그런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닌가? 그래서 이렇게 게임 성능은 조금 아쉽지만 작업 성능, 멀티 성능은 좀 많이 올라갔다. 9000번 때 3D가 나오면 바꾸고 싶습니다 해서 7500CPU로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. 그래서 가격도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유출이 가격이 뜨긴 떡다. 네,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를 20% 포함했을 때 556.27 유로. 얼마지? 그러면 달러로 치면? 프랑스 소매업체 PC22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했을 때 약 600달러 정도. 1400원 대충 곱했을 때 84만 원. 84만 원. 그다음은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유출된 건데 9950X 팔고 있던 9000 시리즈들은 가격을 인하를 좀 했어요. 지금 공식적으로 유출된 것도 479달러니까 400원 보통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한 10% 붙이면 이 가격이다. 일단 MSRP에 맞춘 가격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? 이 9800X 3D를 포함해서 일단 11월 7일에 나온다고 합니다. 9950X 3D 그리고 9900X 3D 이렇게 두 가지 모델들은 예상이 없어요.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CES가 있습니다. 그 CES 때 우리 출시할 거예요? 라는 발표가 있고 그럼 뭐 한 2월, 3월 달에 이제 출시합니다. 나오고 그죠? 요즘에 이번에 이번에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싹 바뀌었어. 안 살 거야. 왜 안 사? 산다며?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9800X 3D의 성능이라든가 출시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상담하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? 아무래도 노려볼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한 1주일 기다릴 수 있어. 9000분대 갈만 할 것 같은데 가격 보면. 뭔가 찝찝해. 7, 8X 3D 그냥 가세요. 출발